아니 이따가 저녁에 켜도록 할게 아 진짜로 일단 지금 텐션 나락가가지고 이따 저녁에 올게 저녁에 아 진짜 진짜 10시 아 안오면 진짜 1페이지 켜놔감봐 안오면 진짜 1페이지 켜놔감봐 1페이지 켜놔감봐 맞아요 사실 컨텐츠 망한 놈이 갑자기 튀었다는 거 그래도 잘못된 거 압니다 근데 나도 실시간 야 나한테 진짜 진짜 쓴소리 한 번 해줄 사람 있니? 안녕하세요 더듬이님 망했다 왜요? 컨텐츠 망했다 아 재밌다 형 10일 왔거든 작년 11월 28 내가 밥 안 먹고 미션 싸줬을 땐 엄청 열심히 하고 지각도 안 하고 그랬던 데모 잠깐만 선생님 잠깐만요 저 지금 저 잠깐만 저 인생이 걸렸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제가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고쳐야 되는 게 딱 세 가지 있다면 제가 무엇을 가장 고쳤으면 좋겠나요? 1번 항상 초심 잃지 않고 시청자가 100명이라고 생각하자 아 시청자가 100명이라고 생각하자 2번 오늘 하루 돈을 받지 말자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제가 진짜 오늘 하루는 돈을 꺼놓고 하겠습니다 3번 하루 딱 날 정해서 24시간 잔방까지 포함해서 방송하자 아니 그거 그거는 이제 벌칙 아닌가요? 아니 솔직히 우리 투술이 조금 이상하긴 해도 착하잖아요 그래서 봐준 거지 일단 대륙 같은 경우는 네네 부작 한 번 한다 그럼 바로 제로트야 하하하하하하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최대한 초심 잃지 않고 네 하도록 열심히 노력할게요 오늘 방송은 그리고 좀 오래 할 거예요 네 어제 왜냐면 많이 안 했잖아요 네 오늘 방송은 진짜 누가 봐도 와 얘 열심히 하는구나 라는 생각 들도록 네 다와바님과 함께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와바님 혹시 오늘 듀오 가능하실까요? 베인이가 개삐집니다 죄송합니다 듀오 다시는 듀오 신청 안 할게요 저도 삐졌어요 1패 노방종이요? 안 돼요 아 그러면 내가 내가 딱 한 명한테만 전화해볼게 기다려봐 전화 받아서 너 솔직히 이거는 그래 너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은 할게요 어 형 나 방송 중인데 어 지금 그 나락을 가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많이 화가 나있거든 지금 어 어제 어제 10시에 그 안 켜가지고 팩트로 두드려 맞는 중이거든 어 그래서 사람들이 1패 현황을 하래 어어어 어 근데 형이 생각했을 때는 1패 현황? 1패 솔직히 현황은 좀 무리잖아? 그치 네가 1패에 가려면 상당히 힘들 어 맞지 그럼 솔직히 한 100위 안으로 들어가면 솔직히 이거는 인정 아니야? 100위는 조금 양심이 없고 한 50등 정도면 아니다 한 40등 정도는 가볼만한 거 같은데? 시발 녀석 내일 새벽쯤에는 성공하지 않을까? 지금 시작하면 근처에 일단 아이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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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에에에에에에 아 그 새끼도 지금 똑같아 아니 이 새끼 요즘 방송 끄고만 하잖아 그러니까 40등 유지하지 봐봐 지도 방송 키면 다 지잖아 어? 17점 빼면 8판? 8연승? 아 8연승? 아 씨발 버니버니 개새끼 아까는 말 들었어? 겟무야 내일 새벽쯤이면 다 끝나겠다 아 일단 손을 먼저 좀 풀어보자 오늘 그니까 느낌을 한번 봐야 돼 한번 보도록 하지 뿜뿜 아 글렀고 뿜뿜 뿜 뿜 자네는 40위는 커녕 100등도 못 가게 생겼어 뿜 뿜 뿜 뿜 어 느낌 있는데? 뿜 뿜 어 나 평소에 방송 키면 10개 치는데? 오케이 13개면 준수 오늘 시... 오늘 갈만한데? 안녕하세요 어 마이크가 안 들려 아 ㅈ 됐네 아 님들 마이크가 안 들려요 제 마이크는 들려요? 마이크 들리면 저한테 총 한 번만 쏴주세요 아 내 마이크도 안 들리나봐 여기 레이나 있어요 제 말이... 말이 들리나요? 제 말이 들리면 저한테 총알 한 번만 쏴주세 죽었다 죽었다 저거로 갔는데 만약 우리 또들 패면 친구한다 내가 보기엔 오늘 씨발 이러다가 400등 간다 아 잠깐만 아 잠깐만 기다려 돌려놓고 에어컨 물 좀 버리고 올게 오케이 너무 좋다 나 김댐모인데 너네 게임 할 거야? 솔직히 지금 말해 다 짤 거면 지금 해 나 김댐모야 그게 누군데? 그게 누군지 모르면 뭐 하는 수 없지 뭐 너 발루렌트 유튜브 안 보니 혹시? 모르는데 그런 사람 모르는데 그래? 응 아 혹시 그 세이지 장인 그 사람인가? 내가 언제 세이지 장인이 된 거지? 나 세이지 한 번 한 번 올렸는데? 그것만 봤나? 너네 닿지 않은 거 후회하게 될 거야 내가 이겨줄 거거든 난 질 건데 어? 좋아하다 다사랑 5명 지렸다 날 여기에 여기에 딱 튕겨져 여기 탁 예 어머 잠깐만 벽 좀 깨고 갈까요 우리? 인디그나 클레임 노컨 deepen 필 기다리자 어 Schwab 으아 안이 앙 맞춠뻘 어후! 반해야 돼 이겼어 아아악 00.09 어디야? A야? 오케이 아 주방 들어갔는데 얘? 딱 보니까 Z 하이루 너너너로 주방 없다고? 그럼 믿은데? 너 주방 어 얘 이쪽인데? 아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아 안 사도 돼 내가 할게 여기다가 핑 찍어놓고 라고 할 뻔 이 지랄하고 있네? 내가 볼 때 스크린인데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나도 할 뻔 아 이 새끼들 어 잡았다 잡았어 잡았어 여기랑 여기 가리고 2층 설 하자 2층 설 2층 설 엑사고님 자리가 이거 해내나 혹시? 우와 아 이거 저 시방 나 진짜 슬프다 나 여기 여기 우와 워어어어어어어어